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제압작전을 벌리는 거 아닙니까? 의료계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의료계는 의료계가 초토화가 되더라도 결국은 외관상으로는 정부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면허정지조치를 내릴 수가 있고 의무개시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 진로유지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고 형법상 의무방해죄를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민법과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모든 것이 다 공권력이 갖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서구사회같이 시민사회를 경험해보지 않았고 항상 관주도의 사회였습니다. 관주도의 사회였고 한 번도 제대로 시민사회를 경험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굉장히 존중하는 사회를 우리는 경험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경험해보지 않고 계속해서 국가근력이 계속해서 이렇게 평창돼가는 그런 사회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문제를 다 자기 문제로 생각 안 하겠죠. 보시게 되면 정부는 의사들을 제압할 수 있는 행정수단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행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의료계의 반발을 뚫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마 2023년도에 민주당이 통과시킨 모양입니다. 면허를 박탈해버리면 그냥 그 사람의 밥 먹는 수단을 없애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다 또 박수치는 사람도 많죠. 어마어마한 조치입니다. 이게 또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의사 면허 취소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내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그렇게 딱 힘을 주고 사는 것 같아요. 재판이 없이도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가 뭘 자체적으로 뭡니까.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들의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한국 사회의 관과 민의 여러분들 상황이 지금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거죠. 보시게 되면 어제 제가 의정격돌 폭발 전공이 복귀해달라 어제까지 상황을 16분짜리 여러분들 영상에 담아서 내보냈는데 이 영상을 보고 전공이 어머니 되는 분들이 이런 표현을 이런 글을 남았습니다. 모든 방송들이 선생님 TV처럼 공정히 방송했으면 합니다. 저는 전공이 어머니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남기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 여러분들 이 영상에 대해서는 대부분 분들이 뭐죠? 조선중앙동화에서 만나기가 힘든 의정대결에 대한 소수의견을 발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조선중앙동화에 의정격돌 상황을 표현하는 그런 기사의 하단을 가보게 되면 99%가 여러분 뭡니까 의사들을 다 뭡니까 이렇게 그냥 뭉개는 발언들이 압도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여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정부의 무리한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보시게 되면 이분이 저는 의사하고 관련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좀 다른 분입니다. 초법적인 정부의 형태에 저는 분노합니다.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은 정부에 무조건 찬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것은 42명이 찬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사회에 이번 조치를 보면서 다수가 찬성하는 윤정부의 여러분들 그런 정책 방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구나. 그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동의를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옛날 인조가 소연세자를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몰락의 길로 갔습니다.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겠죠. 소연세자는 인조가 죽인 거 아닙니까. 인조가 좀 깨어있던 사람이죠. 현재 대한민국의 변곡점입니다. 원전 시스템 파괴보다 더 치명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돌아갈 것입니다. 최고의 초고 수준의 결과를 보여주는 한국 의료 시스템이 무도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발 국민들이 빨리 깨닫기를 기원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무진장 많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1명이 동의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의료 제도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어마어마하게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전공의들의 희생이 어마어마하게 뒤를 따랐던 겁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런 분들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서 참 숨을 쉬기가 힘들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의정격돌 폭발을 보고 한 학부형께서 글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의정격돌 독발에 남긴 깨어있는 시민들 가운데 글을 몇 분 소개해드린 겁니다. 정부 공무원들은 진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권력의 빌부터 살고 싶어서 모르는 척한 것입니까? 관리들이 다 목숨을 부지해야 되니까 자기 생각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부가 이 방향을 정했으면 그냥 그대로 가야 되니까 아니면 목이 날아가겠죠. 이게 23명이 찬성한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나 23명 찬성하는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제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정말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시작 단계부터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이나 의사를 마치 초등식으로 다루듯이 합니다. 이게 틀린 말입니까? 오늘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다음 방송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저는 2천 명에 딴 한 명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 초기에 발언해서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상처를 많이 입었을 겁니다. 전공의들이. 윤 대통령은 내가 명령하면 다 따라와 무슨 말이 필요해? 이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8명이 찬성한 겁니다. 이번에 정책 추진하는 걸 보게 되면 연 대통령이 정신세계뿐만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정신세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대한민국 사회의 지금 수준이고 상황인 겁니다. 의료 농단과 교육 농단의 시작은 정부고 정부는 책임지고 원점 재검 또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지금 여론이 보시는 것은 어제 나간 이 방송을 보시고 어떻게 이렇게 소수 의견들이 많을까 싶어서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 이런 분들이 본인이 이해관계가 있는 분은 아닐 겁니다. 의사는 나라의 노예입니까? 근무 못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무 못하겠다고 하면 그냥 나가라고 하면 될 거를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벌을 주겠다고 야단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힘을 쓸 때 쓰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의사가 이런 나라의 노예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이. 본인들이 못하겠다고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돌아오라고 할까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질러놓고 알아서 기어들어오라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선세자님께서 의사수를 제한시켜 특정 의사를 배불려주는 짓은 상가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의사수가 증가하게 되면 현재 낮은 의료수가고 이런 진로 횟수를 미뤄보게 되면 의료비가 폭증할 수밖에 없어요. 의료비가 폭증하고 현재 여러분 추진하고 있는 의료계획의 처음 시작이 필수 의료인력의 부족하고 지방의료인력의 부족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정책 목표를 의과대학 증원을 증가시키기가 달성할 수가 없잖아요. 생각들 좀 합시다 생각을. 생각을 못하면 다르게 이런 생각하는 사람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의사수를 여러분들 100명에서 1만 명을 늘려놓게 되면 의료비가 폭증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생각도 하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저게 왜 그럴까? 자기 생각이 좀 모자라면 그래도 좀 빠르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미안해서 들어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시게 되면 오늘 인섬님이 좀 장문의 글을 썼네요. 하 정말 고집이 세요. 윤 대통령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나 싶을 정도입니다. 사람이 여러분들 뭘 이렇게 좀 협상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타협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인섬님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태의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무지막지하고 서리근 리더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대부분 윤 대통령 수준이 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특수통 검사를 30년 하셨지만 그냥 피의자 잡는 검사였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머리 꼭대기에 올라 있을까? 이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무지막지하고 서리근 리더를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한때 TV에 나와서 대국민 연술에서 정원 2천명이 단 한 명도 못 줄인다고 공언하며 못을 박았습니다. 귀를 의심할 정도였지만 이런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이므로 팩트입니다. 저도 여러분 그때 야 저분은 정말 대책이 없구나. 민간의 비즈니스 협상에서조차 세상에 이렇게 내뱉는 것은 금기업입니다. 단정적인 표현은 위로 올라갈수록 좀 안 써야 되지 않습니까? 무식을 넘어 천박한 짓거리에 속한다는 말입니다. 의사 집단을 향한 윤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의 마녀 사냥식 우격다짐은 절대 안 통합니다. 이 어립석고 우묘한 관료들은 이번 사태로 쓴맛을 두고두고 씻게 될 것입니다. 의료 붕괴로 인한 모든 비극에 대한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과 관료 집단이 져야 될 겁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하고 퇴직하고 나면 가장 강하게 여러분 사람들이 뇌리에 의료 붕괴 문제가 떠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다수 사람들이 피부로 여러분들 비용을 치르게 될 테니까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의견들을 소개해드리는 것은 이 의정격돌 폭발이라는 영상이 어제 나갔는데 조선중앙동화의 여러분들 글을 남기신 분하고 완전 딴판 글이 밑을 차지했고 대한민국의 다수가 여러분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의견들이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개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런 의견이 여러분들 기다려졌으면 모든 방송들이 쓴맹TV처럼 공정히 방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전공의 어머니가 여러분들 아들 딸이 고생한 것을 얼마나 옆에 지켜봤겠습니까? 이분이 하실 수 있는 게 유일한 이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감사한 마음을 피려가는 것. 오늘 지금 나온 내용하고 좀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라도 뭐 이렇게 생각을 고쳐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세상에 배울만큼 배운 사람들이 혹은 전혀 의사분들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세상에 다수의견과 다른 의견을 피려가게 되면 한 번 듣고 생각을 해보자 이야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